가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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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네 야 들어 아니 이쪽에서 봐봐 살짝 봐봐 아니 왜냐면 앞에 차 지나갈 정도만 들어가면 되니까 다들 안 들어가도 가사지 네 높아요 앞에 차 지나가니까 됐어요 네 잠깐만 여기 내시경 한번 봐야겠다 여기 맞나 인터넷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니 다저녁 때 전화를 주셔서 아 내가 출퇴근하니까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기 이거 보드블로 깔다가 하시게 된거에요? 아니 아니 보드블로 깔려있는거 걷고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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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관료 좀 보자 야 이리 꺾고 놀게 야 승민아 후레쉬 옆에 갖고 와봐 야 승민아 아는 사람이 없어갖고 그렇지 아니 그렇지 아니 근데 관이 이거 이거 뭔지 그거 같아? 이거 같은데 잠깐만요 밑에서 이리 올라와야 돼 그건가? 아니 구멍 뚫어봐야지 저쪽에서 받아보면 돼 왜 그러지 아니 이게 아니야 이거 계속 가잖아 잠깐만 10m 넘게 들어갔어 이거 다른건데? 아냐아냐 지민 저까지 봐봐 아냐 부족해봐 내가 다른거 뭔가 찍어봐야 돼 아냐 엄청 많이 갔는데? 킨거 맞아? 아냐 쟤네 따로 나오는거야 응 쟤 따로 갔어 저 막힌거 여기 아니에요 저는 다른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다른거에요 저거 저게 오류.. 저거 다른거에요 어디로 가는거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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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막힌거에요 사장님 끝에서 저희가 출장비만 받고 갈거에요 아니면 세척 원하시면 돈 주셔야 돼요 출장비만 주시던지 아니면 세척 다 할거면 얼마나 쌓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물 나오는거 보니까 잠깐 나와 나와 여기서 찍어라 터질거야 영상 찍어라 어우 겁내죽 겁내죽 왜이렇게 두꺼워? 건들어 빠르죠 바로 기름이다 안에 다 기름이다 기름 기름이야 기름 기름 기름때문에 그래 잠깐만 뭔 기름이야? 기름기가 있어요 기름이야 기름 나왔다 나왔다 자 빵 터진다 이제 야씨 오줌 싸듯이 험덩이 자 터진다 이제 간다 야 저기 저거 빠르죠 여보 후리십시다 밑에 다 기름이야 지금 안에요 터진다 이거 봐 우와 기름 봐 야 1분짜리 찍어라 휴츠 영상 빨리 1분짜리 찍어 꽉 차있었던 일이네 여기 처음부터 여기 계신 거예요? 이 집이 중간에 관리를 잘 못하셔서 물러들어 이거 빼고 래쉬 한번 봐야겠다 기름 있으면 세척해야 되고 기름 없으면 그냥 쓰시고 물 나오는거 봤을때는 여기만 뚫어주세요 여기 밑에 다 기름인거야 으악! 기름 봐 저기 구압으로 때리는거래? 아냐 끝인데? 밑으로 나가자 밑으로 터져서 밑으로 나가자 뚫어가지고 터졌지? 나가자 나가자 이제 여기서 꼬챙이만 스쳐서 관리하세요 여기서 꼬챙이만 스쳐서 관리하시라고 터지겠죠? 네 잠깐만 아 아 뭐냐 이거 얘네 오 됐다 오케이 됐어 다음부터 여기만 관리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기름이 여기 다 쌓여있는거에요 지금 밑에 끝났어요 선생님 아 아 아 아 송인아 제가 도망을 받아가려면 여기 한번 싹 세척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그래도 될거같아요 이게 될거같아요? 네 저거 물쓰세요 저거 중간에 저거 조인하시고 여기를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원래 매눌 관리를 네 얘는 따로 나오는거에요 따로 얘가 화장실 나오는거같아 저거 정화조 이후에 예 얘가 저쪽까지 갔잖아 아까 예 얘가 정화조 옛날에 똥이잖아요 똥 똥이라고 이게 똥관이에요 이게 똥관이고 요건 하수 요건 하수 보시면 예 세척 안해도 돼요 그냥 쓰셔도 돼요 이정도면 그냥 써도 돼요 예 덩어리가 없어 이거는 지금 술러지고 쑤시다보면 다 빠져 이정도 예 막힌거 없네 요 앞에서 막혔던거에요 네 사장님 고마워서 드려 아 고마워서 드려 바쁘신거 혹시 사장님 명함이 있어 왔는데 명함 드려야죠 당연히 또 문제 있으면 예 여기만 끝에만 관리 잘하시면 돼요 사장님 그래요 예 여기있습니다 아 네 아 국민이네 아유 이렇게 속 시원하네 아유 모르면 답답한거에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파이프로 붙이면 바퀴야 돼 똥배관이에요 예 예 여기 등백안이고 여기 하수배관이니까 안 나가면은 저게 껐다 껴면 끄면 또 켜지더라 한 번씩 확인해야 돼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사장님 어디 주변에 또 저기 돈 필요하신 분도 있으면 연락처 좀 많이 알려주세요 예 예 예 아이고 또 마당까지 파신다고 아니 저 보드블록 새로 깔 교체하시다가 가시게 된거야 아니야 저거 아 저거 돌계단 작업하다가 보니까 여기 무리로 그래도 아니 그애라 사장님 아예 지금 하신거 보니까 저기 아예 저기 모르시는 분은 아니지 지금 보면 줄까지 맞춰서 줄찍어서 하시는거 보니까 진짜 섭절도 한 번 안해봐 아니 시골 내려와서 어떻게 해가지고 아니 그래도 하시는 저기는 그러면 근데 저기 너무 높게 잡은거 아니에요? 저기 아니 그래서 저기 너무 높은거 같은데 그래서 거기를 까내려고 지금 높아 아니 오다가 높아져 네 스트레스 아니 그애라 사장님 원래 저거는 위에서부터 내려가는게 아니라 아래서부터 올라가는거 아니에요? 아 왜 그런거 아니에요? 여기가 공구리를 쳐버렸잖아요 아 엄청 낮았거든요 공구리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여기 물이 다 고였었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보드블록이 어디까지 깔려있는지 몰라서 막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깔려있는거에요 아 그러네 자금이 거꾸로 되는거에요 그러시네 아무튼 사장님 고생 많이 하세요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예예 가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